월드컵 개막식 무대를 뜨겁게 달군 bts 멤버 정국의 월드컵 공식 주제가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지난 20일 피파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자마자 엄청난 조회수를 돌파한 정국의 이곡. 잘 부탁드립니다. 발매 직후 세계취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아이튠즈 차트 정상도 휩쓸었는데요. 인도네시아의 한 교실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울려퍼지는 등 전세계적으로 커버댄스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맞아 한류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받았습니다. amientos 컨텐츠 계속 플랫폼 스포티파이 von 강 Alder toilet valt